중국산 고혈압 의약품 원료에 바람 의식 물질이 포함됐다는 보건당국 발표 이후 첫 평일인 오늘 전국 의료기관에는 환자와 가족들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토요일에 나온 뒤 월요일인 오늘 오전부터 병의원에는 자신이 복용하는 혈압약이 안전한지 알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경우 오늘 오전에만 혈압약 복용 여부를 묻는 전화 수백 통이 콜센터와 외래진료실에 걸려왔고 병원을 찾은 고혈압 환자들도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병원 측은 오랜 기간 혈압약을 복용해 약성분을 아는 환자들보다 오히려 환자 가족들이 약성분의 안전성과 관련해 문의를 더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